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2020 전북 유튜브 영상 챌린지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을 즐긴 영상을 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로 전북을 갈 수 없는 아쉬움을 담아 김제 지평선 축제를 온라인으로 즐겼습니다 작년까지는 김제에서 지평선 축제가 열렸는데 올해는 코로나 시대로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열리는 지평선 축제의 모든 이벤트를 참여하며 실시간으로 즐겼습니다 처음에는 유튜브 구독 이벤트를 했습니다 일단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댓글 이벤트에도 참여했습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에는 가장 대표적인 단아설화 축제가 있습니다 그 단아설화를 바탕으로 한 댓글 이벤트를 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장첨이 돼서 집으로 청정원 푸드박스가 전달이 됐습니다 찐팬 이벤트에도 참여했습니다 축제 기간 중에 채널에서 방련되는 10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보냈습니다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을 따라하면서 즐겼습니다 시장님에게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대금 연주에도 댓글을 남겼습니다 불꽃놀이를 하는 영상도 남겼습니다 김제를 평안을 비우는 천지제에도 소중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